생방송 뮤직뱅! 오늘의 컴백팀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슈피린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네스겠습니다. 이번 타이틀곡은 두키 씨가 직접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저희 슈피린 타이틀곡은 미친 거 아니야? 라는 노래고요.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?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서 영화를 받아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우리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니, 미친 거 아니야! 오늘 밤 미치려고 작정한 놈들이야! 네, 그리고 우리 네스티네스티는 스페셜한 유닛으로 핫 데뷔하셨는데 소개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나인 뉴스 경미 씨와 재구애들 케빈, 그리고 신인 소진이 양까지 이렇게 3인조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신곡은 세 남녀의 아찔한 삼각관계를 표현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헤이! 내 맘에 노크노크를 했죠? 예아, 좋습니다. 네, 오늘 뮤직뱅크를 뜨겁게 달굴 2PM과 네스티네스티의 무대 이어지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요! yeah, 좋습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